자, 이걸 한번 해볼거야.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걸까? 더블플레이를 하고 있는거지. 잠발해서, 앞으로 잠발 따다다닥 하면서 잡아서 더블플레이 하는거지. 우리는 더블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. 그럼 우리는 아까 이거 하고 응용하는거야. 어떻게 할까? 빠바박 빠바박 정면 빡! 그리고 빼는거야. 뭔지 알겠어? 네. 이거 스텝도 필요 없고. 주호가 한번 해봐. 천천히.